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그림자를 되돌아보면 다 외롭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이다. 물론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지만, 때로는 옆구리를 스쳐가는 외로움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정화, 자기 삶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끼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내 경우는 완전히 홀로살이가 되어 이제는 고독 같은 것도 별로 느끼지 않고 그저 홀가분하게 지낼 뿐이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을 훌쩍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다. 낡은 생각에서 낡은 생활습관에서 떨치고 나오라는 것이다. 생명은 늘 새롭다. 생명은 늘 흐르는 강물처럼 새롭다. 그런데 틀에 갇히면, 늪에 갇히면 그것이 상하고 만다. 거듭거듭 둘레에 에어산 제방을 무너뜨리고라도 늘 흐르는 쪽으로 살아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일단 새롭게 살기가 누구보다도 손쉬울 것이다. 그렇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늘 스스로 묻는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는다. 늘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가령 서울에 오면 가끔 큰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나하고는 전혀 생관도 없는, 내 전공 분야하고는 상관도 없는 책들을 고르기도 한다. 그것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얻을 게 많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는 시우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의 책을 읽어봤더니 매력 있는 남성에 대한 이론이 있었다. 자기 빛깔을 지니고 새 속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매력 있는 남성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 책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남으로부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삶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내 전공과는 상관없는 책이나 사상을 접하곤 한다. 나는 그렇게 늘 새롭게 살고 싶다. 불편하다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살다 보니 잠시라도 전기가 나가고 전화가 끊어지면 안절부절못하고 모든 것이 정지된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고 또한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나 자신의 어떤 잠재력,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잠재력이 마음껏 드러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많고 큰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조그만 데서 찾아온다. 조그만 것에서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다. 너무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다 끄고, 전기불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극함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가 있다. 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콩이나 빵, 부스러기 같은 것을 먹을 걸 놓아준다. 박새가 더러우는데 박새한테는 좁쌀이 필요하니까. 장에서 사다가 주고 있다. 고구마도 짐승들과 같이 먹는다. 나도 먹고 거놈들도 먹는다. 밤에 잘 때는 이 아이들이 물 찾아 게울로 내려온다. 눈 쌓인 데 보면 게울가에 발자국이 있다. 토끼 발자국도 있고, 노루 발자국도 있고, 멧돼지 발자국도 있다. 물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해질녘의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구멍을 만들어준다. 물구멍을 하나만 두면 그냥 얼어버리기 때문에 숨구멍을 서너 군도 만들어 놓아야 공기가 통해 잘 얼지 않는다.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내게는 나눠갖는 큰 기쁨이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끝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법정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 내용 중 일부입니다.